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이 말 자체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셔서는 안될 김치국을 마시는 그런 한미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맨날 나랑 우리 친정 무시하고 괴롭히던 시모 이번에 내 여동생이 의사가 되니까 아니 이게 뭐야? 지가 더 신났네? 이제 와가지고 가족은 개뿔 원지 제 동생 졸업을 축하해준 시어머니긴 한데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겨로 10년차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가 자기 사돈 처녀, 즉 제 동생과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걸 넘어서 자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신나간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되레 더 하고 또 편을 드는 남편 때문에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 친정이랑 시댁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유요? 저희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대가 오지게 있었고 또 제가 느끼기에 시모의 평소 그런 막말과 드센 성격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 대한 그지같은 대우 등으로 며느리인 저보다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더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위도 불편해하고 딱히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편과 저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좋은 학벌이지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지방대의 사범대 졸업 후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홀어머니인데 지방에서 아들을 서울 보낼 때는 내가 우리 아들 서울 보낼 때는 좋은 며느리 볼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제 스펙과 제 집안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저희 엄마가 갑자기 좀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완치해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 앞에서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내린 거죠. 근데 정말 웃기죠. 집안이요. 저희 집안이 훨씬 더 낫거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먼저 저희 아빠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는데 시모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할매 참 가짢네 이러면서 반대를 되게 심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임용 합격하고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데 시모하고 그동안 왕래 거의 없었고요. 그런 대신 남편이 말을 서로에게 전하거나 그게 아니면 남편이 알아서 케어를 하긴 했어요. 그렇기에 저도 굳이 신경 쓰고 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 물론 저 역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즉 양가에 조심을 했었죠. 여하튼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인데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 결혼 당시에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얘가 의대를 갔는데 나중에 얘 졸업할 때 저희 시모가 뭐 상품권이랑 떡이랑 화함 같은 걸 남편 통해서 전해준 적이 있긴 합니다. 축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이고 너 결혼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참 속 보인다. 싫다. 괜히 우리 꽁꽁이 귀찮을까. 달갑지가 않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큰딸인 저한테만 했던 소리고 시어머니의 아들인 사위한테는 그래 꽁사방 그 사도 너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 동생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따로 고맙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 지금은 자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문제는요. 시모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누가 보면 마치 본인 친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저희 부모님 귀에도 이게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이게 뭔 거지같은 경우냐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최근엔 저한테까지 계속 연락을 해요. 그리고는 그래서 너희 동생은 언제 개업을 하냐? 아니면 어디 뭐 좋은데 가냐? 혹시 뭐 따로 만나는 사람은 있냐? 아이고 나중에 나 그 병원에 가면 좀 잘 챙겨줄 거지? 등등등 계속 이런 걸 떠보길래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선을 그었고 남편한테도 이거 뭐냐? 자기 자꾸 우리 동생 이야기하지 마라. 부모님도 내 동생도 이거 엄청 불편해한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모르겠냐? 그냥 남처럼 계속 어려워하고 서로에게 예의 차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고 양가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친해질 필요 없고 내 동생 언급하지 마라. 서로 불편하고 예민해질 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처제면 나랑 가까운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딸 같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우리 처제 용돈 자주 챙겨줬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 동생처럼 신경 써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 이왕이면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처제가 의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딱딱하게 선을 긋는 거 너무 섭섭하다?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내 동생은 시어머니 가족 아니다. 아니 반대로 시동생이 의사가 됐다면 그때도 시모가 우리 친정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하튼 남편 하는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가족 같은 거 절대 아니니까 내 동생한테 아무 기대하지 마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언급도 하지 마. 이렇게 정확하게 잘랐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저한테 의사 동생이 있다고 유난 떠는 겁니까? 여하튼 남편은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그 이후로 말이 없네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댓글 1번 아이고 그래봤자 고작 소리로 이어진 결국 뭐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도대체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렇게 반대를 했던 며느리의 동생 자랑을 하냐? 아니 그리고 남편도 그래. 돌았어? 하지 말라면 좀 안 해야지. 뭔 미친 소리야. 가족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저래? 아니 뭘 바라는 건데요? 2번 자기 진짜 가족 중에 전문직 있으면 자랑제 절대 안 해요. 딱 이렇게 엉뚱하게 사돈이나 사촌들이 저짓거리들을 하고 돌아다니지.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일단 썩은 국리를 한다 이거야. 3번 저 할 맛이 진짜 미친 건가? 내 자식이 의사면 그 자식 곤란한 일 생길까 싶어가지고 부모도 늘 전전긍긍하고 자기들 득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사돈 따위가 미쳐가지고 설레발이야. 게다가 심지어 사이도 오지게 안 좋아. 끌 끌 끌 끌 끌 되겠냐? 4번 아니 아들내미 학벌 좋으면 뭐해. 중소기업 다니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좋은 며느리 보려고 한 거래요? 오히려 지 아들이 엄청 딸리는구만. 아이고 그 할매 정신 못 차린다. 5번 글 마지막 줄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네요. 쓴이가 만약에 임용 합격 못하고 아직까지 학원을 전전하거나 쓴이 동생 의대 합격 안 했으면 아직도 지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잘난 아들이고 쓴이는 지방대에 나온 따까리 정도 취급이나 했겠지. 거기다 만약에 저쪽 집안에 의사나 판검사라도 나왔으면 어구야 어이구야 당장 이혼해라. 꺼져! 이러면서 개 난리칠 할맛이라고. 끌 끌 6번 뭐? 가까운 가족? 장난치나. 착각들 오지네 진짜. 시모랑 며느리의 동생은 그냥 생판 남입니다. 남. 사돈.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불편한 그런 관계라고 조심해야 되는 관계. 7번? 아이고 자기 자신만 잘난 줄 알고 반대 오지게 하다가 며느리는 교사되고 며느리 동생도 의사가 되니까 그때 아차 싶어서 반대를 했던 그때 당시 언행 이 모든 게 후회가 되고 반성을 하고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면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냐고요. 근데 자기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저렇게 차가 나대니까 당연히 쓰니 친정도 불편하고 동생은 더더욱 난감한 거지. 거기다 남편이라는 놈은 한술 다 따가지고 지 엄마 편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딴 소리나 해대고 인간들이 참 뭐랄까 찌질하고 못났다 못났어.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엄마 그 과거 행동 때문에 부끄럽고 쪽팔려서 본인이 먼저 제지시키고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졸업할 때 쓰니 동생 졸업할 때 축하를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끊고 말렸겠지. 왜? 장인어른 장문이 목이 쪽팔리니까 의대 다니는 처지한테 잘 보이려고 용돈 주고 여행 간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아휴 지 엄마랑 합세해가지고 가족이니 어쩌니 서운하니 어쩌니 아휴 쓰니 정말 고민이 깊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요. 똥걸 받네. 8번 끌 끌 끌 끌 그 참 경우가 없네. 애초에 며느리인 스니한테 못되게 군걸 떠나서 아니 반대로 엄청 살갑게 굴고 친하게 지내서도 마찬가지지. 사돈 처녀가 의사라는 걸로 저렇게 나댄다는 게 이게 보편적인 우리 한국인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거든요. 9번 보니까 네 남편부터도 처제 덕을 좀 보려고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시모만 욕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이건 그냥 그쪽 집안 특징이야 종특이라고 10번 농담 아니고 반대로 스니 시동생의 의사라도 됐다면 그때부터 스니랑 스니 집안 바퀴벌레 보듯 했을 것 같아요. 아우 이 할매 진짜 너무 썩 보이고 싫다. 아들이고 엄마고 둘 다 거지같니 야 이게 민폐 그런 걸 떠나서 솔직히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 사촌 누이가 치과 개원의 의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하고 되게 친했던 성별은 다르지만 그랬던 누이인데 지금 치과 선생 된 지가 20년 됐죠. 20년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디서 일을 하냐 개원했냐 내가 한번 가도 되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 왜 불편해할까 봐 한 2년 전인가 딱 한번 제가 그때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좀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되나 이게 아니라 잇몸 상태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왜 불편할까 봐 근데 사돈 막말로 지 둘째 아들이 의사인데 사돈 자기 사돈들이 아이고 사돈 총각 덱을 좀 봐야겠다 이딴 소리하며 이 항매가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경우에 딱 할 수 있는 건 그냥 자문까지다. 자문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 병원을 좀 가면 좋겠냐 이 정도 물어보는 것 까지가 한계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